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원주시 원인동 마을관리소 개소 3주년을 맞아 성과를 나누고 향후 기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혜란 위드커뮨 협동조합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마을관리소 활동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관리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돌보는 마을관리소는 첫 개소 3년 만에 원주와 춘천, 강릉 등 강원도 내 8곳으로 늘었습니다.